저는 오늘 눈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마다 눈물에 대한 추억과 의미는 다 다르죠 저에게도 눈물은 특별한 기억과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반응이 무겁네요 저의 눈물의 시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궁금하시죠? 네 갑자기 찾아온 사고 이후 좌절의 시간들 한손마술사라는 캐릭터에 갇힌 채 멈춰버린 시간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흘렀다고 생각했었던 시간들이 알고보니 단단한 다이아가 되어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이겨낸다면 어둠 속의 그 시간들은 내일의 나를 밝게 비춰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손마술사가 아닌 마술사 조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캐럿의 눈물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1캐럿의 눈물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1캐럿의 눈물은